30만 5천 9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마이크로디지탈입니다. 마이크로디지탈 은 는 동사는 2002년 8월 2일 설립되어 바이오 공정 세포배양 시스템 바이오 메디컬 메디컬 자동화 시스템 바이오 분석 시스템 정밀 현장 진단 플랫폼 진단 키트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글로벌 30여개 국의 60여개 파트너사로 이루어져 있음 바이오 분석 시스템 전자동 면역 분석 시스템 및 고감도 현장 진단 시스템 일회용 세포배양 시스템 등이 동사의 주요 제품 기업개요 대시광학 흡광 발광 기술 기반의 진단기기를 개발 및 유통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광학 진단기기 및 바이오 매스 저감 장치를 주로 취급하며 주요 제품은 발광 분석 흡광 분석 전자동 면역 분석 검체 관리 솔루션 bps 저감 장치임 대시 국내 제약사와 폐혈증 조기 진단이 가능한 패스터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현장 진단기기 패스터와 바이오마커를 직접 생산해 수익성 제고 노력 재무 대시 진단 키트 및 소모품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바이오메디컬 수주 증가한 가운데 일회용 세포배양 시스템의 수주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크게 확대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 이자 비용 증가에도 금융자산 평가이익 발생 법인세 수익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바이오 기업들의 cmo 증설 확대 국산 백신 슬래시 원부자 대성능시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세포배양 시스템 특허권 취득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4일 기준 장마감 마이크로 디지털의 시가 총액은 125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40위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의 상장 주식 수는 1500만 6901분 7주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의 퍼은 n-a 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6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0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9.8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0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23.73배 3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0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5억원 마이너스 64억원 마이너스 8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5억원 마이너스 76억원 마이너스 94억원입니다. 마이크로디지털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22번지 52%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57.39%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51이며 전일 대비해서 8.17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